안녕하세요 원대퀴즈의 이진상입니다. 저는 오늘 일본 공연이 있어서 김포공항에 와있습니다. 원래 비행기가 12시 반 비행기인데 연착이 됐어요. 지금 일본에 폭설이 와서 2시간 연착이 됐어요.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공연 잘 다녀오겠습니다. 그만큼 한국에서도 공연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일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우리 데일리 여러분들 행복하세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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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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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오일 Brah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중에 로우미한테 얘기해줘. 중학생 정도 되면. 전부인 거야.